안녕하세요 산 AI의 사나입니다 오늘은 이미지 색깔을 다시 칠할 수 있는 리칼라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테이빌리티 매트릭스를 실행해 주세요 오늘은 4GUI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테이블 디퓨전 웹 UI가 아직 업데이트 마크가 아직 안 떴는데요 2.0부터는 스테이블 디퓨전 웹 UI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웹 UI를 사용하시는 분들도 똑같은 방법으로 사용이 가능하니까요 따라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 사용해 볼 것은 컨트롤넷에 리칼라가 있습니다 리칼라에는 사전 처리기가 리칼라 루매넌스와 리칼라 인텐3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델에는 XL 리칼라 128 로라와 XL 리칼라 256 로라가 있습니다 저는 이게 두 개가 들어가 있는 게 하나 잘못 다운받은 것 같은데요 이 다운로드하는 방법은 기존의 컨트롤넷 모델을 다운로드했던 방법과 동일합니다 이 모델이 없으신 분들은 이전 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퀄리티 관련 프롬프트만 놔둘 건데요 여기에 원걸의 오프숄더에 탱크탑은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체크포인트는 SDXL을 사용할 건데요 원하시는 SDXL 체크포인트를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저는 이 체크포인트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샘플러는 DPM++ 2M 카라스를 사용할 거고요 스텝은 30에서 40 정도 사용할 겁니다 고해상도 보정은 사용하지 않을 거고요 CFC 스케일은 5.5에서 약 7 정도 이렇게 유동적으로 사용할 겁니다 자 그러면 컨트롤넷 이미지 하나가 필요한데요 기존에 생성했던 이미지 하나를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영상에 한번 사용했던 이 이미지를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하시는 이미지를 컨트롤넷에 넣어 주시고요 컨트롤넷 활성화에 픽셀 퍼펙트 미리 보기 허용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리 보기는 따로 필요 없을 것 같긴 한데 체크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사전 처리기는 루매넌스와 인텐시리가 있다고 했는데요 약간 다채로운 색깔을 원하시면 인텐시리를 사용해도 되긴 하는데 대체적으로 저는 루매넌스가 잘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리칼라에 같은 경우는 좀 더 색깔이 풍부했으면 좋겠다 싶을 때 256을 사용하고요 기본적으로 128 로라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 이미지를 그레이 스케일로 한번 바꿔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부정 프롬프트에 그레이 스케일이 있는데요 이것은 빼주시고 이 프롬프트를 이 위쪽에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중치는 2로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레이 스케일은 2로 주었고요 음... 이 상태에서 바로 생성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이미지 사이즈를 맞춰 줬어야 되는데 이미지 사이즈 같은 경우는 이 이미지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이 속성에 자세히 보기 보면 이렇게 너비와 높이가 있습니다 이것을 1024에 576으로 맞춰 보도록 하겠습니다 1024에 576으로 맞춰 줬고요 다시 한번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그레이 스케일로 잘 나온 것 같은데요 이것이 원본 이미지인데 그레이 스케일로 이렇게 생성되고 있습니다 이 원본 이미지를 그레이 스케일로 변경을 하고 싶으실 때는 이렇게 리칼라를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리칼라를 제외하고 색깔을 칠하기 위해서는 그냥 이 이미지를 사용해도 되고요 이 이미지를 그냥 바로 사용해 볼까요? 자, 이렇게 생성을 해 보시면 이 이미지를 리칼라 컨트롤렛이 다시 한번 그려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약간 무늬가 나올 것 같은데요 너무 강도가 강하죠? 이것은 리칼라의 강도가 너무 강하기 때문인데요 이럴 때는 리칼라의 가중치를 좀 줄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0.8 정도 줄여 볼 거고요 그래도 아직 좀 강하게 나오는 것 같네요 자, 아까보다는 좀 나은데 뒤에 배경이 좀 많이 바뀌었죠? 0.7로 한번 낮춰 봤고요 약간 색감이랑 이런 게 비슷하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 제어 가중치를 조절을 해서 컨트롤렛을 사용하시게 되면 색상을 다시 칠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1로 두셨다면은 CFG 스케일을 좀 더 낮춰 보시거나 3으로 좀 낮춰 보게 되면요 자, 이렇게 이미지 색상이 변경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컨트롤렛이 알아서 이미지 색깔을 빨간색 탱크탑에 이러한 분위기라든가 머리 헤어 색깔이라든가 입술 색깔 이런 것을 이 리칼라 모델이 알아서 색칠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표현을 하고 싶으시면은 위에 프롬프트를 추가하시면 되겠죠? 자, 이것을 이용해서 제가 쇼츠를 하나 만들었었는데요 이 방법으로 한번 똑같이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샘플 이미지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것은 다 저작권이 없는 이미지를 다운받아서 사용했습니다 퍼블릭 라인센스가 있는 이미지만 사용을 하셔야 되는데요 이러한 퍼블릭 라인센스 이미지를 찾으실 때는 이 위키미디아 커먼즈 사이트를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코리안 워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이렇게 이미지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저작권 없는 이미지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하지만 주의하셔야 될 점이 이곳에 들어가 보시면 이거 같은 경우는 퍼블릭 도메인으로 활용이 가능한데요 이런 이미지를 보시면은 라인센스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버전 같은 경우 확인해 보시면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인센스가 있는데 저작권자를 표기를 해줘야 되고요 리사이클을 할 수 있다는 표시입니다 이것을 한국어로 본용해 보시면은 저작자 표시를 해야 되고요 동일 조건 변격 허락 3.0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 이미지를 이용해서 재생산했던 컨텐츠 같은 경우는 저작자를 표시하는 동일한 라인센스 3.0 버전으로 라인센스가 사용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기어는 다음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공유할 수 있고 상업적으로도 리믹스하고 변형할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저작자 표시를 해야 되고요 자료를 리믹스 변형 또는 제작했을 경우 동일한 라인센스에 따라 기어물을 배포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CC BY SA 3.0이라는 라인센스 그대로 저작자를 표시했을 경우 상업적으로 리믹스에서 변형해서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라인센스를 준수하셔서 만약에 이러한 이미지를 사용하셨다면 그 영상 컨텐츠에 이렇게 라인센스를 표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미지 하나를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유명한 사진이죠 이 이미지를 사용해 볼 거고요 동일하게 이미지 사이즈를 알아야 됩니다 여기에 1600x1133 1600x1133이고요 1600x1133 나머지 그대로 두고 리컬라 그대로 한번 생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어가중치 1로 사용을 해 볼 거고요 이렇게 리컬라를 사용했는데 색감이 많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이 제어가중치를 높이는 방법도 있기는 한데요 우선 1.8로 높여서 생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1.8로 높여서 생성을 했지만 아까보다는 약간 컬러 분위기가 나긴 하지만 이미지가 색상이 정확하게 입혀지지 않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중치를 많이 높였는데도 색상이 살아나지 않은 걸 볼 수 있습니다 스테이블 디피전이 이 이미지를 분석할 수가 없는 이미지이기 때문에 노이즈도 많고 AI가 생성한 이미지가 아니다 보니까 정확하게 이 이미지에 대한 분석이 불가능한 경우입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프롬프트를 정확하게 넣어 주셔야 되는데요 이때 챗GTP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챗GPT는 이렇게 이미지를 하나 넣어 주시고요 여기에 이제 설명을 써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스테이블 디피전에 사용할 프롬프트를 만들고 싶어 이 이미지를 컬러 사진으로 복원하려고 해 이미지를 상세하게 설명해줘 영어 프롬프트로 만들어주고 한국어로 번역도 해줘 이렇게 되면 여기에 프롬프트가 자세하게 설명이 되고요 여기 보시면 역사적인 흑백 사진을 컬러화한 이미지를 만드세요 이러한 내용 같은 경우는 필요가 없습니다 흑백 사진을 스테이블 디피전에서 색상을 알아서 입히기 때문에 이 컬러라는 표현은 사용하지 않을 거고요 이 컬러 부분만 제외를 하고 나머지 프롬프트를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화질 프롬프트는 그대로 두시고요 뒤에다 이렇게 붙여 넣어서 그대로 한번 생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SDXL 버전을 사용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데요 SD1.5 같은 경우 이렇게 문장형 프롬프트를 인식하는 데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SDXL 같은 경우 SD1.5 보다는 그래야 아마 문장형의 해석을 좀 더 해주는 것 같고요 그래서 SDXL 모델을 사용해 봤습니다 아까보다는 색감이 많이 살아나고 있죠 이 프롬프트에 누가 있고 탱크가 뒤에 있고 어떤 배경에 이러한 프롬프트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이미지 색상이 다시 칠해지고 있습니다 이미지 색상이 칠해졌는데 약간 노이즈는 그대로 남아 있죠 이러한 노이즈 같은 경우 제거하는 방법도 있기는 한데 그러면 스테이블 디퓨전이 이 노이즈를 제거하면서 이미지 변형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저희가 이 이미지를 그대로 복원을 하고 싶기 때문에 이런 경우 포토샵 같은 경우 이런 노이즈를 제거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저희는 포토샵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한 가지 무료 사이트 하나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 노이즈 제거라고 검색해 보시면 여러 가지 사이트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저는 이 사이트를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크라곤 닷컴 이러한 이미지 노이즈만 제거하는 사이트인데요 이 사이트에 아까 그 이미지를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이 이미지를 넣어 줄 건데요 여기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 사이트에 그냥 드래그 앤 드롭으로 넣어 주시고 이 노이즈 값 범위를 조정을 할 수 있는데 그냥 기본 값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전환을 누르시면 뭐 한 몇 초만 기다리시게 되면 이 이미지의 노이즈를 제거해서 이렇게 다운로드 할 수 있게 생성을 해 줍니다 이 버튼을 누르셔도 되는데 그냥 귀찮으시면 이 탭에 이미지 열기 하시면 다운로드가 진행이 됩니다 이렇게 이미지가 완성이 됐고요 이것이 원본 이미지인데 이렇게 색상이 복원되고 노이즈도 약간 개선이 되었습니다 만약에 포토샵을 사용하신다면 이러한 세세한 노이즈를 제거를 해 보시는 방법도 있고요 이렇게 간편하게 무료 사이트를 사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어떠신가요? 이렇게 간편하게 노이즈를 제거를 해 봤는데요 만약에 오래된 사진을 복원을 해야 된다고 하시면 이렇게 리 칼라를 사용해서 이미지를 1차적으로 색깔을 입히고 그 다음에 노이즈 제거 작업을 진행을 하시고 그 다음에 업스케일링을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상태 그대로 놔둔 상태로 포지는 종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컴피 UI를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컴피 UI에서도 제가 노드를 좀 만들어서 업스케일도 해 보고 여러가지 작업을 해 보았는데요 뭐 간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프롬프트가 있고 로드 이미지로 이 흑백 사진을 입력을 받아 왔으면 여기 있는 이미지를 이렇게 이것은 사용 안 하셔도 되고요 이미지 스케일 투 토탈 픽셀스 이 전체의 픽셀을 그대로 전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 이미지의 사이즈가 있습니다 이 이미지 사이즈를 그때그때 변경을 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 아무 이미지나 넣어 주셨다면 이 이미지의 픽셀 사이즈를 이 노드가 기본 노드입니다 이미지 스케일 투 토탈 픽셀스 이것을 가져와서 이미지가 아웃풋이 되는데요 이 아웃풋된 이미지를 아까 두 가지 방법이 있었죠 여기에 보시면 사전 처리기에 리칼라 루매넌스와 리칼라 인텐시리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여기에 이미지 루매넌스와 이미지 인텐시리가 있습니다 두 가지 버전에서 원하시는 것을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 이 루매넌스가 좀 더 색감은 좀 다채롭진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옛날 사진 같은 경우는 잘 복원을 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노드를 사용하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뭐 무조건 이게 잘 나온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이 인텐시리도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성된 인텐시리는 컨트롤렛은 리칼라 컨트롤렛을 가져왔고요 이 컨트롤렛은 이곳에 연결을 해주시고 이 이미지를 받아와서 K-sampler로 전달을 해주면 됩니다 K-sampler가 여기에 이렇게 프롬프트를 받아서 여기에 아웃풋이 이곳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K-sampler가 최종적으로 동작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시드 같은 경우는 제가 업스케일도 진행을 해보고 이렇게 업스케일도 진행을 해보고 이 이전 이미지도 업스케일도 해보고 이렇게 사용해 보느라고 CR-시드를 사용했는데 이것도 굳이 사용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저는 오일러의 심플을 사용했는데 아까 전에 똑같이 DPM++2M 카라스로 설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DPM++2M 카라스 이 상태에서 D-noise 강도를 조절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생성을 해보시면 이미지가 이곳에 나오게 됩니다 자 한번 생성을 해볼까요 지금은 이걸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연결을 하고 이 이미지를 이곳에 연결을 하고 여기 이미지도 이렇게 연결을 해서 자 이 이미지를 복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급하게 만드느라 노드가 정리가 하나도 안 돼 있는데 자 우선 한번 생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미지를 이용해서 체크 포인트를 읽어오고 있고요 프롬프트가 이 루매난스를 통해서 케잌 샘플러로 가서 이미지가 생성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미지가 색상이 다시 입혀져서 생성이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여기에 채치 TP를 통해서 이렇게 프롬프트를 넣어줬기 때문에 이렇게 이미지가 생성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칼라 블렌드라고 있는데 지금 케잌 샘플러에서 아웃풋된 이미지를 VA 디코더로 생성을 했는데요 이 이미지가 바로 출력이 된 게 아니고 칼라 블렌드가 있습니다 이거 리칼라 할 때 사용하시면 좋은 노드고요 자 이 상태에서 한번 생성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 컨트롤렛을 통해서 케잌 샘플러에서 이미지를 생성을 했고요 자 보시면 이미지가 색감이 좀 이상합니다 여기에 무슨 사람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 흑백 사진 이 이미지 루매넌스에서 나온 이미지가 이 이미지이고요 이 사진을 같이 합쳐서 블랙 앤 화이트 레이어는 이 루매넌스에서 나온 이미지를 입력을 하고요 칼라 레이어 같은 경우는 케잌 샘플러에서 생성된 이미지를 입력을 해서 이 두 가지를 블렌드에서 이미지가 나온 게 이러한 이미지입니다 지금 약간 잘못 나와서 지금 여기는 사람 같지 않은데 이걸 보고 나니까 여기가 사람 같이네요 다시 한번 생성을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안 나왔고 색감이 더 뚜렷하죠 이 루매넌스 블랙 앤 화이트가 적용되면서 좀 더 색깔이 선명하게 나왔습니다 컴퓨화에서는 이렇게 간단하게 사용을 해볼 수가 있고요 좀 지금 정리가 좀 안 되어 있긴 한데 전체적으로 한번 보시면 로드 이미지에서 이미지를 가져오고요 프롬프트는 부정 프롬프트와 파지티브 프롬프트를 넣어주시고 여기에서 가져온 모델을 바로 케잌 샘플러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 프롬프트는 컨트롤렛으로 들어가겠죠 그리고 아까 전에 로드한 이미지는 이 이미지 스케일 투 토탈 픽셀스 이 노드를 통해서 이미지 루매넌스와 이미지 인텐시리가 있습니다 예전에 설치를 했던 노드인데요 컨트롤렛 검색해 보시면 여기에 컴퓨화이 컨트롤렛 강의에서 설명드렸던 이 노드에 들어 있고요 이 루매넌스와 인텐시리는 거기에 들어 있고 그리고 이 이미지 블렌더 같은 경우는 여기 아트 벤처라고 돼 있죠 이것은 아마 설치가 안 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아트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컴퓨화이의 아트 벤처가 있습니다 여기에 뭐 따로 크게 설명은 없기는 한데 이렇게 이미지 블렌더를 사용할 수 있는 노드가 이곳에 들어 있습니다 노드 이름은 컬러 블렌드고요 블랙 앤 화이트 레이어와 컬러 레이어를 각각 섞어서 아웃풋으로 출력하는 노드입니다 자 이렇게 이미지를 생성을 해서 또 노이즈 제거 작업을 하시게 되면은 원하시는 이미지를 생성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간단하게 컨트롤렛의 리컬러를 사용해서 이미지 색상을 복원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에도 더 좋은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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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